4가지 4가지 용 소리 들려주세요 용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저 소드맨이요. 선수 준비 되겠습니까? 저 소드맨 아니에요. 소드맨 맞아? 저 소드맨이요? 아니지? 아키네이터맨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오픈 프리스타일 이벤트 김영민 시작! 유콤한 유콤한 신상한 제 춤추 저 춤춰면 4 5 6 6 7 8 8 9 1 2 3 3 den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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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잘 돼! 오! 잘 봐! 와wer! 오아! 오! 빅영미 터즈였습니다.